정국이.. 정국이와 지민이의 여행일지 정국이.. 요..금.. 재밌었어? 응 그러면 됐어 행복했으쌰 행복하기만 하면 되지 행복해? 행복은 그럼 됐어 우리가 같은 친구를 만났잖아 동갑에다가 어 눈 진짜 똑같지 않아서 마지막인데 근데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정고가 아 이뻐 아름답다 아름다워 너무 이쁘다 우와 낭만이지 약간 낭만이었어 낭만스, 청춘스, 엔 낭스 낭만이 이게 남친짜라이가 한 짜리인데 남친짜라입니까? 아 여기 너무 추억이겠다 또 여행 첫날로 돌아가고 싶다 There's nowhere else that i would rather be Cause every path has led me straight to you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